유재석에게 서운했던 점 전화를 빨리 끊으려 한다 헤어스타일이 지겹다 입이 더 튀어나옴 얼굴이 아쉬운 야, 뭐야? 얼굴이 아쉬운 게 뭐야? 치아가 특히 치열이 조금 서운해 치열은 아쉬워 이건 누군지 모르고 진심으로 서운해 내가 서운하다, 치열이 서운해 내가 교정하면 더 이상할 거야? 아니요, 그래도 좀 나아질 수도 있어 아니, 세 차례만 봐도 알죠 세 차례만 한 권 안 돼 헤드 이 정도예요 너는 그냥 지금은 가지런하게 튀어나와 있다 맞아요 가티, 가티 가티구나 야, 가티와 속박오빠 자, 송지효 첫 녹화 때 수고했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문자에 아직 답장이 없어 아직도 첫 녹화요? 답담 좀 해라 아니, 지효야 야, 이거는 서운하다 아니에요, 오빠 아니에요, 그렇지 않아요 전화 잘 안 됨 또렷한 눈빛 한번 보고 싶다 맹한 거야 가티 PPL Q카드의 지 이름 먼저가 뭐야? 아, 별거 아니에요, 넘어가요 그냥 아, 뭔데요? 아니, 저기 아, 너무 재치가 없는데요? 뭐야? 아니, 그냥 같이 뭐야? 아니, 그냥 넘어가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, 그래요? 장난으로 쓴 거예요 네, 그냥 뭐 아, 장난 아닌데 너무 재미가 없네 하하하하 넘어가세요 왜 또 치워요, 넘어가세요 아니, 삐지신 거예요? 너 내용을 모르잖아 아니, 삐지신 거예요 삐지신 거 아니에요? 내가 내용을 모르잖아 아니, 삐지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잖아 아, 참 하하에게 서운한 점입니다 술 한번 마시자고 해놓고 연락이 없다 형식적이다 하하하하 진짜 저 형 저래 맨날 동생들한테 술 먹자 하는 게 몇 년째 하하 형이랑 술 먹자 하는 게 하하 형이랑 술 먹자 하는 게 하하 형이랑 술 먹자 하는 게 맨날 저래가 아니, 단톡도만 안 하면들어 야, 단톡도만 안 하면들어 야, 단톡도만 안 하면들어 야, 단톡도만 안 하면들어 맨날 저래 쟤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저,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, 하하 형한테 반말로 전화 온 적이 없어 전화받은 항상 야, 안녕하세요, 유학석 씨 비즈니스 하하하하 유학석 씨 신비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진짜 스파이 맡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 없는데 진짜 말하면 봐준다고 해놓고 말했더니 다 소문내고 이름 변경 하하하하 추장스럽다, 추장스러워 야, 수고하자 하자 야, 딴 거보다 단톡 방만 여요, 단톡 방만 usted julia